원진이 몇번지? 원진이 몇번지? 원진이 몇번지? 원진이 몇번지? 원진이 몇번지? 예초기날 조립 유튜브 거꾸로 조립해야해 나사를 역방향으로 해야 조여지더라구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말했잖아 원진이 몇번지? 안 믿어 잔뜩 깎는거 왜? 거꾸로 뜯었어 뭐든거 거꾸로 뜯었어 거꾸로 뜯었어 거꾸로 뜯은거 아빠가 안한다고 너무 막히는거 아니야? 아니야 아빠가 몰랐는데 아 그렇게 썩었어요 요즘 이게 시동 보는거잖아 이게 그거야? 조절? 다시 점검을 해야돼 전문가가 아빠가 너무 몰라 처음 해봐서 그래 처음 해봐서 그래 컴퓨터 잘하잖아 이것도 여러번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것도 여러번 하면 잘할 수 있어 응 바로 올라가고 이거 하고서 갔다 올라가고 갔다 올라가고 갔다 어차피 일로 내려와야 돼서 아빠 오늘 조금 늦게 가 가면 내려가면 돼 가면 돼 가면 돼 아나는 아시네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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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안녕.